2017년 3월 학력평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네 가족 유전병 기억에 대한 자료이다. X염색체에 있는 기억입니다. 그런데 R과 스몰 R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서 완전 우성과 열성으로 나뉜다. 구성원 중에서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아빠, 엄마, 오빠와 영희가 존재하는데 이 부모에게서 기억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억은 나타나지 않는데 오빠와 영희한테서 기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열성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부모 세대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이 나타났으니까 오빠와 영희한테서 염색체 이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체세포 한 개당 X염색체의 숫자가 오빠가 영희보다 더 많대요. 그 얘기는 오빠가 XXY이고 영희가 X0 터너 주무군이라는 얘기죠. 오빠와 영희가 태어날 때 부모 중 한 사람의 감수 분열의 섬염색체 비분리가 1회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세대에 나타나지 않은 자손이 열성형들로 나타나려면 얘네들은 무조건 보인자, 이형 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스몰알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발현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XX이 염색체, 아이고 얘 같은 경우는 Y죠. 자 아빠는 라지알 Y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는 라지알 Y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런데 지금 이 철수도 영희도 모두 다 스몰알 스몰알 Y를 가져야 되고요. X염색체의 스몰알 스몰알을 가져야 되고요. 영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스몰알을 가져줘야 된다. 그러면 철수부터 얘기를 해보면 철수의 이 스몰알은 누가 줬느냐 하면 엄마가 준 것이다 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엄마의 이 스몰알의 유전자가, 염색체가 그대로 염색분체가 비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두 개로 간 것이다. 그럼 이 조건은 엄마의 2분열 비분리에서 생식세포 형성 시 2분열 비분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영희 같은 경우는 이걸 엄마한테서 제대로 받았어요. 얘가 엄마한테 있는 X이기 때문에 제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아빠한테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성염색체를 받지 못했죠. 그 얘기는 아빠로부터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비분리는 상동염색체 비분리인지 성염색분체 비분리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기로 가죠. 오빠는 감소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형성되었다. 1분열이 아니라 2분열이요. 그래서 염색분체가 같이 붙어서 온 겁니다. 자 영희가 태어날 때 아빠의 감소 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죠. 아빠가 일어나고 엄마는 정상이고. 자 체제포 한 개당 스몰 아래 숫자는 엄마가 영희보다 많다 그랬는데 영희는 한 개 X0이기 때문에 한 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써야 되겠죠. 엄마도 라즐을 스몰 아래이기 때문에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지 않고 같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둘 세 개의 조합 중에서 미음만 정답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